인천시는 올해 10월 인천 소재 기업의 수출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6% 증가한 45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월 수출 실적을 보면 주요 품목별 증가율은 반도체 자동차이며 주요 수출국은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등입니다. 이남주 인천시 산업진흥과장은 내년에도 수출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기업이 원하는 다양한 수출 지원 사업을 탄력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